안녕하세요 돼지 쪼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잃어버린 라면을 찾아서 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좋아 구구 안 돼 내 라면을 비둘기가 구구하는다 구구 내 라면 내 라면 오 아니 이럴수가 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럴 땐 슈퍼 울트라 꿀꿀이 점프 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여기서 점프를 뛰면 안되고 나무 막대기를 골랐어야 되나봐요 이걸 고르면 어떻게 되는건데 장떼 원리 떼기 똑같은데 뭐야 이건 왜 올라가요 왜 고릴라 고릴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릴라지 고릴라는 바나나지 고릴라야 바나나 무거워 쩝쩝쩝 쩝쩝 맛있다 으아악 아니 뭐야 고릴라가 바나나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바나나를 안 좋아하나보네 그러면 돈 돈 돈 싫어하는 고릴라는 없지 어 아이씨 으아악 아니 뭐냐고 계속 이렇게 해야돼 처음부터 뭐야 나도 고릴라를 변신하는 거였어 고릴 고릴 오 이쁘다 고릴 딱봐도 스카이콩콩이 정답이야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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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옥 와 한번에 하하하하 예 이번엔 가시네 가시는 가시를 뽑고 가야지 이건 뭐야 천으로 덮는 건가? 덮고 가자 그래 아 이불로 둘둘 만거구나 좋았어 똑똑해지고 있어 점점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왜왜래 오오오 길이 없어졌네 위로 가야지 아아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건 안될 것 같으니까 밑으로 가자 아 아우 진짜 아니 그냥 앞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자 야아 힘차게 점프를 뛰었더니 광고가 나오네 뭔데 그럼 뭔데 어떻게 하러 가 이거 뭐야 뭐야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길인가 보네 아니었다 아아 오 맞나 물인데 오 맞어 맞어 수영해서 간다 어프 어프 아 상어다 죽은 척 아 오 통했어 오 통했어 통했어 오 오 길금빌 간다 아 아 숨이 숨이 오 오 아 죽은 척은 안되겠다 이번에는 풀숲에 숨자 부신처 상어는 육식이기 때문에 풀을 안먹으니까 음 뭐지 오 풀이 수영을 안해 오 관심 없어 하하하하 그러면 앞으로 가자 뚫고 가자 마인크래프트 도시도시 도시도시 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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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n 히하하히 헣 뭐야 어디까지 가 허 으 우 으 하 하 화면을 찾을 거예요 음 의 갈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했다 공이 굴러온지 안 굴러온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뭐야 삽으로 삽으로 땅 타서 땅 밑으로 숨는 건가 똑똑하구만 아 땅 밑으로 숨으니까 공은 안들어오고 난 살 수 있었어 이거는 열기구 오 비둘기다 찾았다 내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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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당망이 인여서 율락 호아 아 아 아 짧아 화염 화염 불 불 해가지고 아 아 너무 높이 달라갔잖아 화염을 쟤한테 뿜어야지 뭐야 여기가 맞는 길인가 설마 오 점점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 육슈 베이기 26 7 9 아 됐다 오 비둘기 비둘기가 샷건을 들고 있어 잠깐만 동족인 척 하자 꼬꼬대 꼬꼬꼬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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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친구 아 통했어 변신술이 젤이구만 소도 있네 소 친구들이 일하고 있어 뭐해 비둘기 왕국이잖아 돌 부셔버려 돌 부셔줘 아 족쇄를 부셔주는 거구나 모두 도망가 얘들아 고마워 엄마 고맙다 엄마 꼬꼬 쫓아라 우리 화물 쫓아라 됐다 계획대로야 보물상자? 보물을 먹어야지 하지만 또 총을 들고 있는 비둘기가? 어? 어 아lica 닥다리 무섭지? 뉴 닥다리다 이거? 뉴 닥다리라고 구호 beso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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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도전해봐 일단 주먹으로 발사 로켓트 웬지지도 않을까요? 질 것 같은데? 뱉기 땡땡땡 오 용이다 보스 보스 니가 보스지 비둘기 왕국의 보스는 사실 용이었습니다 고대 왕 대검팅 뭐 갖고 안 드렸나? 돼지 삼겹살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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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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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돼지 삼겹살 얘를 쓰러뜨려야지 마법봉으로 마술을 부리자 사랑과 정의와 용기의 힘으로 변해라 토끼로 얍 조그만 토끼 녀석 여기서 지키고 있어 라면 꿀꿀 라면 내놔라 꿀꿀 뭐야 이건 또 괴물이야 1 플러스 1은 창문 맞다 맞어 문어의 다리는 10개 맞다 아니지 8개죠 아 8개인데 왜 10개라고 했을까 오 냄새가 아니 이건 무슨 냄새? 냄새를 쫓아서 설마 나의 라면을 벌써 끓여버린 것인가? 맛있겠다 냄비에 와 엄청나게 커다란 냄비에 라면이 한가득이라고? 오 쫩쫩쫩쫩쫩쫩 아 깨끗 아색이 좀 이상했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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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km 날라 그랬는데 실패했네? 점프! 오 됐다! 점프! 오 됐어! 여기서 슬라이딩! 슬라이딩 계속 슬라이딩! 점프! 계속 점프! 슬라이딩! 슬라이딩 계속 슬라이딩! 아 점프! 계속 점프! 쫙쫙쫙쫙! 하하하하하 너무 쉽구만 이거 그냥 계속 누르면 돼요 그냥! 주행기랑 우주선이랑 2개 중에 하나 걸어가면 무조건 우주선이죠! 어디까지 날라가요? 발사 실패했다 지상으로 슬라이딩하고 여기서 그냥 떨어져 아닌데 이것도 오 맞잖아 여기는 밑으로 가자 뚫어 굴러가는 거였어? 비둘기가 두마리가 지키고 있네 방귀 독방구 아 역시 독방구의 위로는 강력했다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지 열쇠로 열어주는 거 아니야 친구야? 열쇠 외계인 친구와 친구가 되었어요 아 이제 외계인 친구랑 같이 왔으니까 우주선 가면 얘가 우주선 조종해주지 않을까? 조종을 할 줄 아는 친구가 앉아야지 구다다다다 어디까지 갑니까? 이런 무거워서 연료통을 버리겠는데 하지만 연료통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연료통은 버리겠어? 버려야지 어차피 안 버리면은 못 날라가잖아 달이네? 꿀꿀꿀꿀꿀꿀 못된 비둘기녀석 어떻게 달이와서 라면을 끓이군요 꿀꿀꿀꿀꿀 좆 host 꿀꿀꿀꿀꿀꿀꿀꿀꽀꿀꿀꿀꿀꿀 우위 남은 장면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뵙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잃어버린 라면을 찾아서 해주세요 그럼 안녕